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저 오늘은 학급 이벤트 관련해서 드디어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어 학급 마피아에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지난해랑 뭐 예전에 했던 이벤트들을 가져와서 조금 10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이벤트도 있구나 하고 학급 운영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학급 운영 방식 그러니까 학급 이벤트 방식 중에 하나구요 그리고 조회 시간이랑 점심시간을 활용을 했어요 따로 남아서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희망자만 참여했었구요 그래서 희망자가 조금 소수거나 아니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이벤트일 경우에는 뭐 시험이 끝나고 오후에 했던 적도 있긴 했어요 그 다음에 보상을 미리 제시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학급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비로 보상을 제시를 했었어요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로는 학생들끼리 같은 경험을 공유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억을 쌓는 게 있습니다 이 외에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네 요 정도만 기대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은 꽤 괜찮은 학급 이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했냐면요 주로 만우절날이나 아니면은 할로윈데이 때 했었던 이벤트인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 주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주간이 끝나는 그 다음 월요일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쪽지 찾기 이벤트에요 그래서 쪽지를 많이 찾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약간 게릴라성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 찾아온 애들 이렇게 거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반장이 이제 한 여덟 장인가 찾았었어요 보시면은 그냥 쪽지가 아니라 특별한 미션을 적은 쪽지를 숨겨요 그래서 쪽지 접기 방식 아시잖아요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칠판 안쪽이라든지 뭐 거울 뒤라든지 복도 창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겨 놓았고요 그 다음에 등교한 학생들이 바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 일찍한 친구들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미션을 학생이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미션을 관련된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받은 쪽지 개수가 많은 친구가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많은 학생이 상품을 받는 거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아직 저는 중학생이다 보니까 좀 유치한 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뭐 공부 가장 열심히 듣는 친구한테 가서 칭찬하고 사인 받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반에 교과목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 크게 하고 사인 받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퀘스트를 일종의 퀘스트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하신 이제 친한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제 풀기를 적으셨더라고요 뭐 수학 문제라든지 국어 문제라든지 해서 문제 풀기를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시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했었구요 그리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꽝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찾는 재미도 있고 퀘스트를 하는 재미도 있어서 이게 두 가지 파로 나뉘었어요 그래가지고 퀘스트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 이렇게 나머지니까 그래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다 참아야 하진 않고요 좀 소수 인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준비에 비해서 하는 시간도 어쨌든 괜찮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피드 퀴즈 이벤트인데요 아직 저는 올해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진행을 했었고요 요렇게 먼저 2인 1조를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어를 이제 ppt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 테마를 정해가지고 랜덤으로 골라서 시간을 제한을 두고 개수를 많이 맞추는 팀이 이제 이기게끔 해서 나중에는 한 번 하고 말면 좀 아쉬우니까 한 5팀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두세 판 해가지고 누적 개수가 많은 팀이 이기는 쪽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제별로 단어 만드는 친구도 따로 모집을 했었고요 좀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했었고요 사진 찍을 사람 그 다음에 단어를 넘겨줄 사람 그 다음에 단어를 기록할 사람 이렇게 조금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아무래도 성격마다 좀 다르니까 몸으로 설명하는데 조금 창피해가지고 못하는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학급의 성격이랑 좀 잘 맞으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들 작년 친구들인데 이렇게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참고 동영상도 제가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래서 요렇게 몸으로 설명하는 스피드 퀴즈였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오목왕 이벤트인데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오목을 누가 누가 잘하는가를 토너먼트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토너먼트 대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가서 중간에 한번 폐자부활전 해주고 하는데요 애들끼리 하다보면 되게 쉬는 시간에 지들끼리 막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선생님이 있을 때 이제 칠판에서 하는 것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대신에 요게 규칙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3.3을 금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 하지 않게끔 시간 제한을 둬야 되고요 옆에서 훈수를 금지를 했어야 돼요 훈수하는 친구를 청소를 시킨다든지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은 창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수업처럼 이제 아이들이 칠판을 보고 관전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되게 조용히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이었는데도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고 되게 집중해서 잘 봤었어요 이거를 한 3년 연속 했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들끼리 쉬는 시간에 놀거리를 주는 그런 의미로서도 되게 좋았어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모강이랑 비슷했는데요 딱지왕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딱지를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조금 할 수 있게끔 한정된 시간을 주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짧게는 한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선 설명을 해줬어요 딱지왕 이벤트다 그래서 딱지에다가 이름을 쓰고 이때는 오리지널이랑 그러니까 순정이랑 개조랑 나눠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이제 뭐 다른 쪽지 다른 종이로 만들어 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싸우면은 아예 이거 이벤트 끝낼 거다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을 주고 그 다음에 좀 보상을 되게 후하게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영상도 제가 중간에 조금 참고로 넣을게요 보시면은 먼저 처음에 제가 종이를 재단해서 나눠줬었는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100장짜리 색종이를 사가지고 두 장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딱지 접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접게 하고 그리고 딱지 잃은 사람은 계속 제가 쉬는 시간에 내려오면은 계속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딱지를 따는 친구는 딱지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딱지를 잃어도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는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조를 하거나 순정 유지를 하거나 해가지고 아예 팔을 나누거나 아니면 개조를 금지시켜야 돼요 너무 얇게 일부러 얇게 만드는 친구가 별로 없게끔 계속 주의사항을 주면은 아이들이 관심을 잃지 않고 조금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요 대신 이게 학교 바닥에 따라서 그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짧게 하시거나 시간 제한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름 단기적으로 반응이 좋았던 이벤트였어요 작년에 저희 반은 힘이 너무 센 친구이고 너무 잘하는 친구가 일방적으로 되게 승리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좀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추천을 또 드리고요 여학생들도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딱지형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쓸모없는 선물 주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벤트도 있는데 요건 제가 아직 안 해봐서 추천을 드릴 수가 없고 전 연말에 이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가오는 연말쯤에 하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쓰럽선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선물을 누가 누가 가장 쓸모없는 선물을 해주나 라는 대회처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자 파티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자 파티를 하지 못하니까 우선 좀 아쉽지만 요거는 제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침판, 편지, 그 다음에 스쿱, 아이스크림 푼는 스쿱 그 다음에 남학생 반이었는데 속눈썹, 인조 속눈썹, 그 다음에 십자수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 반짝이풀, 머리끈, 그 다음에 낚시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예 머리핀이었는데 쓸모없으면은 이제 후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선물 받는 친구가 나 이거 쓸모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머리핀 받은 친구가 이렇게 자기 쓸모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일종의 만이토로 상대를 지정해줘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당연히 들키지 않고 비밀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친구한테 필요 없는 선물을 천원 이내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뭐 천원, 이천원 정도로 제한을 둬야지 괜찮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필요 없는 거여야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치즈 알러지인 친구한테 뭐 치즈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구의 정보를 관련된 거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친구한테 뭐 개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인용품이라든지 이거 하면은 꼭 콘돔이랑 생리대 가져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용품 금지해야 되고 쓰레기,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못 쓰는 거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금지시켜야 돼요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면서 이걸 가져오면 오히려 벌칙을 하게끔 계속 공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은 되게 재밌어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했는데 되게 기분 좋게 정말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발한 선물을 투표를 해요 그래서 애들끼리 이렇게 거수로 정하면은 대부분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작년에는 아마 나침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재작년에는 원고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대신 이거는 창체 시간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해당 교과 시간, 단임 교과 시간을 한 시간 비워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